여주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불안한 마음이 안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여주시의회는 더 성숙하고 세심한 동반자의 자세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혁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포용과 화합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나눔의 문화, 연대와 협력을 위해 신속집행과 적극행정을 독려하겠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많지만 함께 가면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